네, 김하윤생과 함께하는 자기전 중개사법 한문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중개보수를 공부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개선 문제에서 임대차가 좀 약간 헷갈리거든요. 헷갈린 걸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이 있고 월세, 월차임이 있다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에 합산하죠. 이걸 보통 환산 보증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월세 곱하기 100을 했죠. 계산했더니 5천만원 미만이 되면 아주 영세하니까 수수료를 적게 받으려고 100을 70으로 바꿔서 다시 계산합니다. 5천만원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000이고 월세 30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 하면 3000이죠. 보증금이 더하면 4000입니다. 그럼 5천만원 미만이네요. 그럼 70으로 바꿔요. 그럼 월세 곱하기 70, 3, 7, 21, 21, 2100이죠. 이 정도로 암산을 해야지. 1000 더하면 3,100이 거래금액입니다. 네, 보증금 1000이고 월세 40입니다. 그럼 월세 곱하기 100 하면 4천만원이고, 천만원 합산하면 5000이네요. 그럼 금액이 딱 5000이면 70으로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꾸죠. 5000 미만일 때 70으로 바꾸죠. 그럼 딱 5000은 바꾸지 않기 때문에 5000이 거래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 미첩을 했겠죠. 이게 미만인가 이하인가? 이하면 70으로 바꿔야 되고, 미만이면 70으로 바꿀 수 없죠. 이게 시험에 나오면 실제로 미쳐버립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오 미치겠다, 오 미치겠다, 치겠다, 미치. 미만, 미만이 미. 이 치겠다가 아니라 오 미치겠다입니다. 미만일 때 70. 그럼 딱 5000이면 70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음 보증금 1000, 월세 20이면, 월세 곱하기 100 하면 2000이고, 더하면 3000이라 5000 미만이죠? 그럼 75으로 바꿔요. 이 74에서 2400입니다. 다음 보증금 1000, 월세 50이면, 월세 곱하기 100, 벌써 5000이죠? 1000 더하면 6000이라 75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 미치겠다, 기억하세요. 이 시간 26회 문제 보겠습니다. 역합은 개국공의사 병이죠? 병역의 중계를 의뢰해서 을소유, 을소유 전용명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 중계보수에서 오피스텔이나 나오면, 그 특수한 오피스텔인가 봐야 되죠? 일단 전용명의 70제곱미터라 85 이하 됩니다. 단 보증금 2000만원에, 월차인 25만원입니다. 그럼 얼른 계산해도 환산 보증금이 5000 미만이라, 이따 월세의 70을 곱하야겠죠? 임대차격을 체결했습니다. 위금평은 항상 중계보수는 몇 명한테 받는 거 봐야 돼요? 갑으로부터 해서 일방에게 받는 걸 물어봤습니다. 항상 일방인가 쌍방인가 놓치면 안됩니다.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계보수 최고 한도입니다. 괄호 열고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시설에 갖추어진 전용이식부호과, 전용수지회장실과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오피스텔은 매매의 교환은 중계보수 요율이 5,000분의 5, 여기 임대차는 4,000분의 4입니다. 그럼 일단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2,000만원 합산하면 3,750만원이 나와요. 근데 중계보수율은 0.4%라 계산하면 15만원입니다. 일방에게 받는 거죠? 갑에서 15만원 일반인 정답입니다. 항상 중계보수는 일방인가 쌍방인가 잘 보셔야 돼요. 핵심사항 내일 아침에 꼭 기억나야 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 도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죠? 근데 이렇게 계산했더니 5,000이하믄까 미만입니까? 미만일 때는 70으로 바꿔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 미치겠다 기억하세요. 자, 오늘도 행복한 밤 보내세요. 굿밤!